이게 참 피곤한 삶을 살 수도 있는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걸 이제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호구라고 그래 호구 어 개호구 맞아 맞아 왜냐면은 나한테 이득이 전혀 안되잖아 그런데도 나는 가서 어 의리라는 얘기 근데 굳이 그렇게 안할라고 이제 누나가 잘 코칭을 잘 해줬네 그런 부분은 그렇지 어 누나가 그러니까 누나가 그런 부분이 참 여장부야 딱 보면 그래서 내가 누가 사줬어 아 그리싹 광섭이 형 5만원 광섭이 형 맞아 맞아 의리야 의리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나 이렇게 통화하면서 운전도 잘 해 알았어 누나 아무튼 또 저기 많이 내가 자문을 구할게 왜냐면 내가 아 인공 에 인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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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공